이제 이렇게 참석해서 제가 오늘 또 일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소개 받은 대로 저는 주로 환경 쪽에 관련해서는 인증 업무하고 정가정 관찰 쪽으로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또 참석하실 수 있도록 2차 회장님하고 김 회장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많은 또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